새롭다고 나이가 들으니 더 가끔 가보고 싶은데 그곳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던데 뭐라 뭐라마나 나아가라고 보니 내 청춘 매일세 끝없이 흘러만 하던데 나이 약하나 복부에 가서 내 청춘 울리고 싶던 나이 약하나 나이 약하나 나이 약하나 나이 약하나 나이 약하나 성격을 잡아야 합니다 아 카메라 잡아야 합니다 새우를 가고 나이가 들으니 거다 보면 가보시고 이끝이 거지냐고 물어보고 싶다면 뭐라 보나 마나 나야 가나 보고지 내 청춘 내 입생 그 점심 흘러만 하는 게 나야 가나 봐 복부에 가서 내 청춘 울리고 싶다 내 청춘 내 입생 그 점심 흘러만 하는 게 나야 가나 봐 복부에 가서 내 청춘 울리고 싶다 내 청춘 울리고 싶다 내 청춘 울리고 싶다 내 청춘 울리고 싶다 꼭 한번 가보신 거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싶다면 내 청춘 울리고 싶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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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청춘 올리고 싶던 나의 약하나 나의 약하나 나의 약하나 카메라가 더 났어요 잘 듣다 기다라 딱해봐 주추를 잘 듣는거야 지금 가보고 나의 약하나 또 한번 가보고 싶던 내 것이 어디야 눈물으로 못 있다면 너나보나만 한 마냥 알아보니 내 청춘 내 인생 끝없이 흘러만 하는데 나의 가라하 폭풀에 가서 내 청춘 돌리고 싶어 내 청춘 내 인생 끝없이 흘러만 하는데 나의 가라하 폭풀에 가서 내 청춘 돌리고 싶어 내 청춘 돌리고 싶어 내 청춘 돌리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